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딱히 그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건 아니고 이제 어 토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음 에어 소프트 건 특히 이 마루이 핸드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마루이 에어 소프트 건 그리고 마루이 가스 핸드건을 구매를 첫번째 에어 소프트 건으로 구매를 하려고 고려하시는 분이 알아둬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일단 어 국내에서 마루이 에어 소프트 건 중에서 핸드건 특히 가스 핸드건 중에서 이제 구하기 쉬운 제품들이 많이 있죠 지금 내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마루이 베레타 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루이 hk45 요즘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전에 영상을 올리다 올리서 올려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hk45 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뭐 글록류를 많이 물어보세요 마루이에서 나오는 글록 시리즈 어 그리고 뭐 마루이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는 뭐 usp usp는 화물 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p226도 막 함몰 간 것 같고 그나마 뭐 mmp9 이런거 이런 제품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뭐 마루이에서 나오는 핸드건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구입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째 제가 첫번째 에어 소프트 건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제품이 이 앞서 제 다른 영상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음 글록 글록과 하이카파류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품 호환성 이라든지 뭐 총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뭐 부품을 구하는 수급 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이 바로 글록이나 하이카파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내가 첫번째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합니다 마루이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 mmp9을 구매를 했습니다 mmp9을 구매를 해서 이 총이 바로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이죠 마루이 제품들은 다 플라스틱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튜닝을 하고 싶고 내부를 튜닝을 하고 싶고 옵션을 좀 장착하고 싶어요 근데 음 mmp9을 구매를 해 가지고 옵션지를 흔히 얘기하는 옵션지라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본인이 다 국내에서는 솔직히 내가 원하는 메탈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그 해당하는 에어소프트건의 이런 튜닝 옵션들 구하기가 뭐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구글에 검색을 해 가지고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샵을 컨택을 하고 직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총들을 구매를 선뜻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내가 만약에 핸드 에어소프트 생활을 오래 했고 총을 여러 자루 갖고 있고 직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내가 처음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는데 막 이런 제품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마루이의 데저트 이글 이런 것들 뭐 p226 usp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해서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고 여러가지 튜닝 옵션을 사야 되는데 국내에서 구할 수가 있느냐 아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주류 제품들을 추천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잘 안 드려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마루이 핸드건을 구매를 했을 때 그나마 조금 더 구할 수 부품 수급 이라든지 튜닝용 부품을 구하기 쉬운 제품들이 바로 글롱유라든지 아니면은 하이카파류가 있습니다 하이카파류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뭐 hk45도 이제 국내에서 rst에서 이제 메탈 슬라이드가 나오죠 금액을 떠나서 일단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은 어쨌든 저 어쨌든 돈이 들어가면 돈을 쓰게 되면은 내가 튜닝 부품을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글롱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트리거 에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더라든지 요런 제품류의 옵션들 글롱이라든지 하이카파류의 이런 옵션들은 국내에서 돈을 어느 정도 쓰면은 국내에서 웬만큼은 수급이 다 돼요 다 되는데 이 비주류 제품들 특히 베레타도 마찬가지 베레타 이 메탈 슬라이드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지금 뭐 돈이 있어도 못 구합니다 저도 이거 메탈 슬라이드를 지금 올리고는 싶은데 뭐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하이퀄리티의 메탈이나 스틸 슬라이드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뭐 한 20-30만원 때에 메탈 슬라이드 올리고 싶은데 이 베레타 메탈 슬라이드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고 입문하는 분들이 해외에서 직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겠지만 글롱이나 하이카파류들이 조금 더 쉽습니다 시키고 그 외에 뭐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아니고 어저께 댓글에 보면은 MMP 라인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튜닝을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감수를 하셔야 돼요 모든 부품들을 해외에서 직구를 해 가지고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친구가 그 마루이 MMP 라인을 그 메탈 슬라이드 올리고 집탄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튜닝 옵션을 많이 세팅하는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총값에 3배 4배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내가 그렇게 튜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고로 대팔 때 어 이거 제가 절대 못 봤습니다 그런 비주류 제품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글록을 마루이 글록을 구매를 했어요 마루이 글록을 구매를 했는데 내가 이 슬라이드를 뭐 가드사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를 올리느냐 트리거 앱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를 올리느냐 RST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를 올리느냐 이거는 본인 취향이겠지만 중고로 대팔 때 강가상각을 생각해 보면은 RST가 가장 나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RST 마루이 글록 17 젠4를 구매를 해서 RST 스틸 슬라이드를 올리면 이게 전체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걸 중고로 팔아 가지고 8,9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안 삽니다 에어소프트 생활 하시는 분은 그거를 8,90만 원 주고 중고로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삽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중고로 내 팔 때 강가상각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MMP9을 구매를 해서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고 직구를 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튜닝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0만 원이 들어가서 하고 나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하는데 이걸 이제 중고로 팔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상금액의 한 2,30% DC를 해 가지고 내가 초탈에 100만 원이 들어간 70만 원 내놨습니다 팔리겠습니까? 뭐 다행히 주인이 딱 나타나 가지고 구매를 하면 되겠지만 잘 안 팔립니다 정말 힘들게 안 팔립니다 그런 것들 감안을 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마루이 글록 18C에 가드에 나오는 스틸 슬라이드를 올린 제품을 중고로 판 적이 있어요 중고로 판 적이 있는데 이거 얼마에 팔았다 생각합니까? 제가 30만 원 안 받았어요 30만 원 밑으로 받았습니다 탄창도 한 롱탄창 3개 정도 꼽아서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는 빨리 처분을 하기 위해서 싸게 던진 것도 있지만 특정 제품들은 구매를 했을 때 중고가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탈 슬라이드를 올릴 때도 이 메이커 선택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 때문에 처음 에어소프트건을 입문을 하셔가지고 마루이 제품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비주류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순정 상태로 쓴다고 하면 마루이 핸드건만큼 순정 상태에서 작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들은 거의 잘 없죠 마루이 에어소프트 가스 핸드건 구매해서 마루이 가스라든지 억가스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마루이 제품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좀 국내 가가 조금 더 비싼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구매를 해서 첫 에어소프트건으로 쓰기에는 마루이 제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이 구매를 할 때 항상 제가 얘기 드렸듯이 마루이는 이 메탈 슬라이드가 아니고 플라스틱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루이 제품을 사 가지고 슬라이드를 메탈로 옮길 올리려고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튜닝 옵션들을 튜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모델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글록이라든지 하이카파류 아니면 요즘 HK45 같은 경우도 국내에 메탈 슬라이드들이 나오니까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외 제품들은 메탈 슬라이드 구매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중고로 되팔 때 가격이 제대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 집탄을 위해서 이너바드레일이라든지 호복 고무라든지 이런 거 교체는 대부분 가스 핸드건들이 메이커를 불문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교체를 한다고 하면 내가 MMFN을 구매를 하든 USP를 구매를 하든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누히 얘기하지만 마루이 핸드건을 구매를 해서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외형의 튜닝들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부품들을 수급을 할 때 그 정도를 감당하고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첫 핸드건을 마루이로 구매를 하고 두 번째는 W 라든지 VFC 라든지 KJWOX 라든지 이런 제품들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에어소프트건을 HFC 라든지 ARM 라든지 ENC 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조금 가스 핸드건들 중에서 저가 제품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제품들의 첫인상이 상당히 안 좋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가능하면은 구매를 해서 중고로 되팔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루이나 W이나 KJWOX나 VFC선에서 첫 번째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하다가 실증이 나가지고 중고로 되팔 때 빨리 팔릴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후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 마루이 핸드건을 구매를 할 때 저한테 막 비주류 제품들 많이 물어보세요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튜닝을 한다든지 메탈 슬라이드를 올릴 때 요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를 감수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마루이 핸드건을 구매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점들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놈의 저 베르타는 제가 산지 한 5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메탈 슬라이드 못 올려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든 메탈 슬라이드를 한번 좀 구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마루이 핸드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한번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 주제나 그거 한 가지에요 첫 에어소프트건을 마루이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한번쯤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